이번 순서는 귀금속의 유동화와 rwa 시장으로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실물 자산을 앱으로 간편하게 23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태그핀 기업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의 박성욱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 박성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귀금속, 금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기타 유동화 가능한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현물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화할 거냐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내용이 아마 부산에서 거래소 준비하고 있는 bdx의 아마 기초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네모다라고 표현했는데 시간은 가장 많이 얘기하죠.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쏜화살과 같다는 얘기도 하고요. 다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시간은 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건 영국이든 미국이든 스위스든 남아공이든 대한민국이든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고 인류가 이수온 이유로부터 지금까지 가치를 표장하는, 저장하는,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 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봉향로도 있고요. 반지도 있고 금니발 그 다음 여기 보시는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골드빼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들은 과연 얼마나 많으냐 세상에 라는 것들을 한 번 궁금해 보실 겁니다. 이 정도 많은 금면 다들 집에 조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무려 1경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기준으로는 1격 5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 한 가구당 평균 6.5돈 곱하기 3.7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금이 있다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금양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역시 많은 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7조 원 정도의 금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얼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 코인이나 이런 걸로 접하고 있는 것들이 한 21% 그리고 나머지 투자형 자산으로 해서 많이 일반 고객분들이 소지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서 소지하고 있거나 이런 금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월드뱅크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금들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재련, 아연이나 구리를 만들 때 재련할 때 나오는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내의 수급 문제를 해서 수입해오는 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다가 이걸 이제 시장에 다시 되파는 그때 나오는 금을 정년을 해서 하는 정년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BDX 시장을 만들고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정년금 시장 중에서도 음성금 시장입니다. 저 시장은 사실 아무도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뽑아본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설문을 통해서 지금 조사하고 찾고 추적해서 쌓아온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추청해보면 정년금 중에서도 67% 음성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금입니다. 이건 글로벌하게 동일한 건 아니고요. 국내의 세제 문제, 세금 문제의 그런 특수성에 있어서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형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들을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유통금 시장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RX 금시장에 가셔서 증권 계좌를 여셔서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 다음이 은행에 가셔서 골드뱅킹, 통장에 따박따박 돈을 넣듯이 정기적금을 하듯이 해서 거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ETF 금융 상품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무려 한 해에 투자되는 양이 한 13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13조가 얼마만큼 큰 규모냐 하면 코스다, 코스피 합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기준으로는 22위, 23위 그 사이에 포지셔닝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많은 규모에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유동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떻게 유동화를 하느냐라고 보시면 보시는 신탁구조는 보편적인 신탁구조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나의 자산을 신탁을 맡기는 겁니다. 처분 권한까지 포함한 신탁을 맡기고 그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는 운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신탁구조의 보편적인 구조입니다. 이것들이 보통 금전신탁을 기준으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동산입니다. 동산. 그러면 동산에 대한 신탁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가 생활에서 쓰고 있는 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하고 다른 동산을 담보를 맡기고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로가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실 겁니다. 전당포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의 형태는 실물 자산을 수탁을 하고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걸 상장을 해서 거래하고 있는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좀 확대 발전시키는 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자산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동산장산일 텐데요. LMS 볼킨백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집에는 없는데 또 롤렉스, 양주도 있고요. 부가티피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산입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라고 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뭐냐면 LMS 볼킨백, 저 5천만 원짜리를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투자하도록 한다고 하면 과연 저 LMS 백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금고에 고의고의? 그러면 혹시 곰팡이가 쓸거나 혹시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손을 타서 바뀌거나 정말 진툰 같은 가품으로 바뀌거나 롤렉스도 마찬가지겠죠. 부가티 베이론, 가만히 세워두면 보기 좋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부동약 다 꾸덕꾸덕해지고 차 운행을 안 하면 차가 망가지겠죠. 과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두면 둘수록 좋은 자산인가요? 가치가 유지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롤렉스 시계 7600만 원짜리 시계 하나를 유동화시켜서 상장을 하면 과연 몇 분이 이익을 거래하실까요? 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매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롤렉스 시계 1번부터 1000번까지를 상장을 했으면 나는 몇 번을 거래를 하는 걸까요? 7600만 원짜리가 100개가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식대라고 어떻게 거래를 하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게 A4G 용지입니다. A4G 용지 이 한 장 사무실에 많고 가장에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5.6g입니다. 한 장에 그러면 이 A4 용지는 저희가 형태나 모양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규격에 따라서 A4 용지라고 하죠. 이거는 펄프로 만든 거고 종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합니다. 방금 제가 찢었습니다. 이거는 종이인가요? 아니면 무엇이죠? 여전히 종이입니다. 이걸 무게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5.6g일 겁니다. 제가 방금 종이를 구겼습니다. 이거는 종이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종이입니다. 무게는요? 5.6g입니다. 그대로일 겁니다. 여기에 동산 자산을 어떻게 신탁을 할 것인가에 정답이 숨어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저희는 현물기금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구리, 니켈, 주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신탁자를 이걸 한 이유는 방금 제가 FG용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듯이 가만히 모셔놔도 금이고요. 구겨도 금이고 두드려도 금입니다. 이 특성을 잘 활용을 한 겁니다. 동질, 동량의 자산은 혼장인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오늘 들어온 자산이든 어제 들어온 자산이든 내일 들어올 자산이든 자산의 가치는 그 시점에 매겨지는 글로벌한 표준 시세를 다 추정하고 따라가죠. 때문에 혼장인치해서 하나의 자산 바구니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속 원자재 자산에 거래를 할 때 이런 자산 메리토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지금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루미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ETF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죠. 특히나 LME 시장에서 현물 거래할 경우에는 그 규모 단위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달러 1개약만 하더라도 무려 1만 불 거래를 해야 됩니다. 1개약에. 이게 접근이 좀 쉽지는 않은 현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착안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RWA 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팍소스 골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링스 영국의 런던에 있는 금고에 금을 보관하고요. 그 금을 베이스로 해서 팍소스가 발행을 합니다. 코인을. 그리고 발행된 그 코인은 유통을 하죠. ERC20 기반으로. 그리고 그 팍소스 골드가 발행하는 절차나 모든 것에 대해서 뉴욕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해주고 있죠. 이거의 바로 기본적인 현재의 RWA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금액적으로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팍소스 골드. 아 여기 있군요. 현재 가격이 지금 보면 혹시 이 코인 가격이 금 가격을 추종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찍고 왔는데 10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실제 금 선물 가격 대비해서 0.9%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격가리 가격이 크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그 갭만큼이 뭘 뜻하냐면 비용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즉 금을 베이스로 발행한 토큰의 가격은 실물금의 가격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추종한다. 그게 이제 실물 자산에 기반으로 한 토큰의 가장 큰 매력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앱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 은, 플래틴은, 팔라듬, 구리, 니켈, 주석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물을 지금 오른쪽과 보이시는 것처럼 금고에 100% 지금 보관하면서 지급에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입출 구매 이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지는 장점들도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게 많이 의심들 많이 하십니다. 과연 여기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유 비중에 보시면 총계의 제일 하단에 보면 106%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저희 쪽에 현금이든 또는 현물을 예치를 하시든 해서 하는 것들에 저희가 저만큼을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들이 혹여라도 또 이제 저희 신뢰도를 착용해서 외부 회계 감찰을 통해서 리포트를 계속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체인은 코스모 체인이고요. 코스모 체인이고 노드는 지금 4개의 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비시로 운영되고 있고요. 퍼블릭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코인 시장의 위험성 또는 혹여라도 KYC가 되지 않은 제3자의 거래를 좀 우려해서 아직까지는 퍼블릭으로 올라가진 않았고요.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걸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샌골드라고 하는 게 저희 서비스 메인 운영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뱅크 입출금과 관련된 모듈, 그 다음에 트레이드, 매매 매칭과 관련된 거고요. 기프트는 저희가 여러 상품권들을 충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들 저희에 붙어 있고요. 포인트 자산들 예를 들어서 SK포인트라든지 L포인트라든지 이런 포인트들 해피머니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 쪽에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거래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의 실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추적 관리해야 되고 그 갭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 관리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구를 위해서 항상 리커버리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SDK 통해서 저희가 개발 키트를 저희가 API 형태로 많이 개발해서 외부에도 제공을 해주고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이 거래되느냐 보시면 저희 누적 거래 건수입니다. 800만 건 거래가 됐고요. 제일 많이 된 트랜잭션은 하루 한 그 달에 43만 건의 트랜잭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값의 변동이나 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 거래 트랜잭션에 이렇게 플러시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20년도 3월부터 서비스를 해오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주요 이벤트가 있었던 시점이고요. 22년 3월 가운데 보시면 제일 높은 그래프를 찍은 적이 있는데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했을 때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자산시장이 많이 출렁이면서 많은 거래들도 있었죠. 다음은 이제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 누적해서 회원과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추이를 지금 보실 텐데요. 현재 저희가 한 7,800억 정도 거래 금액을 나오고 있고 회원은 한 110만 정도 회원들이 지금 보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작년 10월까지고요. 회원은 현재 좀 더 늘어서 120만까지 되었고 거래 금액도 8천억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23년 들어서 많이 좀 꺾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22년도에 전쟁 수요 때문에 거래가 폭중하다가 24년 돼서 자금 약간 유동 경색도 오고 톤 다운되면서 거래 금액이 많이 꺾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들을 이런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들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 한 지 4년 차 됐고 그 다음에 발행액이라 가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산의 총액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치 300억이고요. 거래 금액은 한 7,800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뮤지카우 현재 회원 110만 명에 거래 금액 4천억 그리고 시리즈 E까지 받으셨고요. 카사코리아 회원 20만에 거래 금액 150억 300억에 매각되셨죠. 소유 20만 명에 지금 누적 발행액이 한 200억 초에 안 됩니다. 6개 지금 발행되어 있고요. 시리즈 A까지 받으셨고 벤카우부터 열매컴퍼니, 테사까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컴퍼니나 테사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많이 하시죠. 미술품은 하나의 작품들을 펀딩을 해서 토크나 시켜서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장이 자산가치 골라서 청산할 때만 수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피스도 똑같습니다. 양주도 거기에 피스에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펀딩을 했다가 내가 참여하고 판매되거나 청산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는 형태의 구조죠. 벤카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송아지를 내가 투자를 했다가 비교 과정을 거쳐서 3년 정도 지나서 도축을 하면 이제 300만 원짜리가 천만 원이 되면 그때 청산을 하는 구조로 돼 있죠. 3년 정도. 부동산은 뭐 잘 하실 거고요. 뮤지카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역주행하는 음원 하나 잘 고르면 투자한 본점 뽑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거래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차이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비비엑스의 미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굴두산 서비스, 디지털 레이셋이라는 회사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7가지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3종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0종의 서비스를 우선 운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자산을 좀 더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가운데 박스를 현재 서비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이 KYC와 계좌 확인을 통해서 현금을 넣어서 실제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청산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 교환이 가능한 NFT를 저희가 교환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교환 받으신 NFT는 ERC20 이더리움 체인에서 교환 가능하시기 때문에 RWA 토큰 방식으로 해서 엑시트에서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난 것은 실물금입니다. 실물금 시장의 음성 시장 규모가 제가 처음에 60톤 정도 규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물금을 적절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KYC와 계좌 점유 확인을 통해서 교환 과정을 통해 엑시트할 수 있는 통로도 역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른쪽은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 내용입니다. 14금 반지를 가지고 저렇게 보면 안쪽에 보면 각인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내가 가진 제품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감정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100개, 20개의 반지를 다 수고를 해서 저희는 저런 방식으로 바를 만들어서 정년 과정을 통해서 순도 높은 99.99%의 골드바로 저희는 다시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토큰이 유통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저희는 현물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현금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런 형태로 해서 토큰화해서 RWE 시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한 분이 한 1800만 원어치 가지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교환을 해가셨어요. 그래서 매각도 해가셨고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마쳐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들은 이미 해온 사업들은 정부의 규제 속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저희는 어쨌든 서비스 가능한 경로를 찾아서 현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RWE라는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더 확산해 나갈수록 어떠한 형태의 제도의 변화에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때문에 부산이라는 특고 안에서 그런 형태의 다양성을 변동성을 저희가 어떤 완충작용을 해가면서 서비스를 이어서 나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BDX에 그리고 BW202030을 좀 계기로 해서 좀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